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군입니다 mlb 더쇼 23 로드 투 더쇼 마무리 투수 정우영 키우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2.4 시즌 전반기 끝냈구요 자 오늘부터는 하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딱 전반기에 50세이브 달성했는데 과연 이제 후반기 7월 8월 9월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 되는데 3달 동안 몇 세이브 더 거둘 수 있을지 자 그러면 오늘은 워싱턴과의 3연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우영 워싱턴과의 1차전부터 등판했구요 51세이브 도전 갑니다 지금 2등윙 가디언즈와 2경기 차이기 때문에 차etesraktion givingв기 4 치대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초구 오욱몸 hardness 어우xo 부сте지없는 방에 voorst cigarettes 어 몸특 closing 깔끔하고 쥐how 나이스 슬라이더까지 마지막은 너클 커브로 WOO! 몸쪽으로 슬라이더 오오 체인접이었는데 굿샷 타이밍을 뺏겼어 체인접 가서 아 슬라이더 너무 빠지는데 뺏겼고 좋고 생각보다 지금 레전드 난이도에 대해서 오 잘 해주고 있어요 정우형 삼진 좋고 나이스 먹혔다 이견수 굿샷 굿샷 자 이번엔 마이애미어와의 수면전 갑니다 1차전에 정우형 등판합니다 시즌 52세이브 도전 갑니다 오 간만에 또 오 간만에 또 오 두개짜리 해줘야죠 슬라이더 좋고 나이스 투심 좋고 슬라이더 몸쪽으로 슬라이더 그렇지 어우 깔끔하다 아 아 아 좀 빠졌죠 어 어 먹혔어 우수 좋고 투하우 승점차는 사실 큰 부담 없지 와 얘는 뭐 전부 다 빨간색이긴 한데 나이스 오 심플입니다 자 마이애미와의 2차전에도 등판합니다 정우영 시즌 53세이브 도전 갑니다 오 한점차 한점차 좋지 아 슬라이더 바깥쪽으로 한번 쫙 들어갔어야 되는데 세이브 순위 진짜 압도적이다 정우영 나이스 너클 커브 좋고 오른쪽으로 투심 어허 어 와 이렇게 또 블런 세이브라네 아 아 완전 흥가운 들어갔네 아 아 퍼펙트 타격이었다 아 이것도 이렇게 되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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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야 위험했어 위험했어 그렇지 멉쳤죠 굿샷 좋고 먹죠 아 저거 왜 안 잡아줘 연골 커버 좋고 슬라이더 하나 더 어 왜 안 던져 어? 우와 아니 뭐야 주변이 아 저거 굿샷 오우 와우 대신 볼 때 대신 볼 때 고소 굿샷 굿샷 아 이제 10회부턴데 연장인데 아 그래 결자 해지라고 직접 해결하자 나이스 너클 커브 와 저거 잘 익혔어 나이스 먹혔죠 어? 아 여기 바꾼다고? 어? 아 제발 팀 이겨줘 와 또 동점이 되네 오 오 아 5 대 5 아이고 결국 쳤네 아 정우야 아쉽게 블론 세이브가 자 마이애미와의 3차전을 두는 사람이다 정우야 아 악경기에서 블론 세이브 해가지고 좀 찝찝하긴 한데 마이애미 상대로 아 이렇게 오 오우 심판 높은 공을 또 잡아주네요 좋고 아 높은 공 아하 슬라이드 하나 아 오 저걸 돌아왔다고 하죠? 나이스 고마워요 심판 하하하 아 블론 세이브 한게 좀 마음이 아팠나 보네 네 그 이거는 안 돌았다고 해서 되는데 아 근데 호수가 아 잘했네 일오 심한테 반전 요청한거 공쪽 체인적 나이스 삼론수 오! 파울지? 오우 잘 쳤다 아! 아! 장군 퍼펙트 타격이었는데? 자다! 점수가 안된다 먹혔어! 그렇지! 바로 다음 경기에서 승을 통합입니다 자 이번엔 캔자스시티와의 3연전이구요 3연전 중에 3차전에 등반합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세이브 찬스가 그렇게 많이 안나오네요 자 2점차 상황에서 올라왔구요 큰 부담은 없죠 2점 차면 1번 수치까지 없어졌될 수 없죠 아 너무 좋아요 정말! 2, 2, 3, 2, 3! 2, 2, 3, 2, 3, 1 1 더 마실 수 없죠 자, 끝내보자 어? 어, 뭐? 저건 잡아줘야지 심판 어? 와아 잘 치네 야, 달리기가 99야? 어허허 저건 저것도 잡아야 되네 좋고 나이스 덕크 커버 좋아 저거 좋아 너 restore 타이밍 활전되셨네 자 투하우스 9카운트 하나만 잘 잡자 어? 오 좋아 나이스 나이스 자 이번에는 세인트 퀴즈 카디널스와의 2연전 갑니다 그중에 1차전에 정호영 등판했구요 야 오타니가 카디널스에 와있네 정호영 좋고 우리 정호영 얼마 성장 지표는 오타니를 3진으로 돌려서 하는거죠 오우! 2연전아 아 역시 온타임 쉽게 방망이 나오진 않네 나이스! 떠스! 포스! 아 놓치냐 또 아 이렇게 되면 체인지 한번 어? 그렇지 못 켜스 2샷 9위를 밀렀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호우 마지막 너클 컵 오우 이것도 잡아주네 좋다 오우 너클 컵 의도하지 않게 던지는 하지만 타자 만나면 사실 겁이 안 나 나이스 깔끔하다 자 이번에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4연전 갑니다 그중에 이제 2차전에 종우영 올라왔고요 시즌 56세이브 시즌 갑니다 아 네네네 네네네 난 네네네 좋고 자 너클 커브로 끝내 아 너클 커브가 마지막에 돼서 컨트롤이 좀 쉽지가 않아 나이스 방망이 돌아왔어요 3분씩 어 와 나이스 나이스 떴죠 이루스가 잡습니다 우타자는 이제 자신있지 좋아 슬라이더 자 화이트삭스와 마지막 4차전에도 정우영 등판합니다 시즌 57 세이브 우선 가보겠습니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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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보스 챌린지였는데 오오 공 하나로 끝났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몸 쪽 아 아 엔딩은 너클 커브로 아 그렇다면 슬라이더네 오우 떴죠 2루수 굿샷 자 오늘 하반기 시작해가지고요 워싱턴과의 3연전 마이애미와의 3연전 켄자시티 3연전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와의 2연전 시카오 화이트삭스 4연전 요렇게 해서 경기 플레이 해봤고요 팀 성장 뭐 좋았네요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경기 중에서 정우영은 8경기 등판해서 블론 세이브 하나를 추가하고 57세이브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ERA는 0.8로 매우 좋네요 자 와우 가디언스랑 4경기 반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이 상태면은 점점점점점 지금 승률만 유지하면 가을야구 무난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와일드 카드전 보면 가디언즈가 와일드 카드전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요 센츄얼 아메리칸 센츄얼리그에서 사실 트윈스는 가디언즈랑 동률만 돼도 와일드 카드전에 나갈 수 있네요 물론 아직 한 두 달 정도 남았지만 일단은 가을야구에 청신호가 보입니다 자 세이브 부문은 뭐 정우영이 독보적입니다 2등 문효주는 거의 세이브가 늘지 않는 것 같네요 자 MLB더쇼 23 로드투더쇼 마무리 투수 정우영 키우기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